아.. 뭐.. 네임.. 시애. 좋아! 근데 왜 영어지? 아.. 한국어 여기 있다. 아 됐다. 그.. 이거.. 이거 여자에요? 이거 여자에요? 짐들.. 님들 이거.. 어느게 여자니? 왼쪽이 여자.. 야 니네 엘들링 때 합습해가지고 나 속인 거 생각하니까 이쪽이 여자 같은데? 아.. 사우스쿠리아 남쪽 아니었어? 사우스쿠리아 남쪽 아니었어? 알았어! 오늘 배웠잖아! 북쪽! 그래 북쪽! 아니겠지? 약간 제 맘에 드는.. 사람이 없는데요? 아 그치 난 이렇게 생겼지. 그치 그치. 난 저렇게 생겼지. 트럭? 트럭은 역시 포터 같은 느낌이 좋지 않을까? 이거 포터 같다 야. 회사 로고. 한 대 치면 뒤진다는 느낌으로. 회사 이름. 시. 시. 시룹 스펠링 이거 맞아요? 아. SY. 죄송합니다. 그럴 수 있죠. 시하. 수리어. 이거는. 제가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. 진짜 면허 안 따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이제. 이제 슬슬 쫄리기 시작해요. 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. 와. 안 돼? 이걸로 명의하나 comma 안돼? 안 되는게 어딨어. 안 되면 되게 해라 몰라? 어.. 아니 절로 가는게 좋을까? 자차 샀어요. 자차 야 근데 이딴 식으로 자차 샀어요. 야 근데 이딴 식으로 돌려도 되나 이거? 아! 아! 아무도 없었다. 어우 중앙선 잘 맞췄어. 어우 정말 정말 잘했다. 중앙선 잘 맞춘 것 봐. 와 역시 역시 이게 뭐라고? 나 역지향 안했는데? 일로 가라고 써져있잖아. 봐 일로 빠져서 일로 가면 역지향이 아니야. 어 역지향 안했어요. 맨트럭이 뭐야? 맨트럭이랑 부딪혀야돼? 내가 쟤 이겨야돼? 어 시발 어 저 호준이 안 돼요. 저 호준이 안 돼요. 저.. 저 호준.. 아니 아니 빵빵빵이 아니고 시발 호준이 안 된다고. 야 호준 어떻게 해? 야 호준 어떻게 하냐니까? 아 빵빵거리지마 시발. 아 빵빵거리지마 시발. 보충운전 적어놓기 전에. 다시. 오케이 됐다. 아 역시 내 피는 깍아오지. 아 잠시 후 후회전 알겠습니다. 아 잠시 후 후회전 알겠습니다. 아 잠시 후 후회전 알겠습니다. 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뭐지? 아 중앙선 모르겠다. 그냥 내 구역에 들어온 얘들 잘못이라 치자. 비켜는 줄게 비켜는. 뭐 신호 모르겠다. 아 아 또야아아아아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어 나 다 먹겠네 진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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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칸에 대한 배려가 내게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. 잠시만. 시발. 경찰자가 안 보고 있을 땐 내 맘대로지만. 보고 있을 땐 약간 무겁시대. 아프. 아. 사랑 총돌 내 탓 아니잖아. 내 뒤에서 온 새끼 잘못이잖아. 이거 앞차 잘못 없어. 내 줄 아니야. 뒷차는데 지랄해. 왼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오 잠시 잠시.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조 breve. What I to do I'm going to say Less than 2 정도 볼까요. ит. 주세요. explosion Eviden 아이しゃ 진짜 크게 놀자 크게. 부딪쳐도 크게 놀자 부딪쳐도. 끄찍끄찍끄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 진짜 미안한데 후진이 안되는데 이거 맞는건가 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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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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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몰라 신호 몰라 아 신호 이들이 알아서 이제 둘 다 needs 잠시만정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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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몰라 신호 모르고 잠시 후 좌회전 쇼 땄다 안녕